음악 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의 리포트들을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한국수자증권에서는 좀 전에 이제 마가 이야기했었는데요. 마가에 고삐를 쥘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반독점 규제라든지 이런 걸 칼을 빼들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정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목들 리포트 나온 게 있습니다. 강원랜드 매수 기회가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요. 하필이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저기 그 업체인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진짜로 그런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터플렉스는 2020년 하반기를 주목하자. 제가 볼 때 이 하반기, 하반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와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도 아직 초반인데 하반기까지 보자는 것은 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미국의 정책이죠. 산업정책에 마가의 고삐를 쥘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는 마가의 규제 이슈다. 최근 공개된 양환, 4부기 실적과 함께 마가지요. 마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마가로 데밴드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까지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속하게 됐죠. 이들과 함께 손에 꼽히는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 수준인데 이마저도 그 다음 순위인 인텔의 시가총액의 두 배를 웃도는 뭐 완전히 전성시대입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5개의 기업은 S&P500 전체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대두되는 대내외적 정책 및 규제 변화가 이들 기업들의 약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데 대내제국으로는 반독점 조사 강화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발효가 또 대외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부가 움직임의 세 가지 변수가 잡음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를 강화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2월 11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소규모 기업의 인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또 지난해 이 연방거래위원회가 미국 법무부와 함께 게시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명령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사세상에 추가적으로 더 포함이 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10년간 이들 기업은 4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 재산은 직접적인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연방거래위원회의 기술기업 규제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화당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반보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감시를 강화했는데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인 머니 샌더스는 거대 IT 기업의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공화 양당 모두 해당 이슈를 중요시한 상황에서 법적 규제 요인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 상수로 돼 있으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수라 해야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곧비를 쥐려고는 하지만 쉽게 쥐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도정보통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키온 머닝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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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